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심상치 않게 나와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라든가 확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군사 전문가 30년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또 심지어 전쟁 위기까지 꽤 여러 번 본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는 1994년. 그때 심각했죠. 그때는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그다음에 2002년 또 조지 부시가 등장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 얘기할 때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만한 전쟁 위기가 아닌데 그때 실제 전쟁 위기보다도 지금 불안 심리는 더 커 보인다.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 94년, 2002년에는 미국이 불변의 패권국이고 미국이 상황을 정리할 능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미국의 영향력이 의심받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일단 불안하고 그다음에 세계가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요즘은 2.8 전쟁이라고도 안 합니다. 중동 전쟁이라고 하지. 사방에서 터지고 있어요. 파키스탄까지 확정이 됐으니까. 중동 지역 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전쟁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이 시점에 긴장이 고조된다는 게 예년에 비해서 민감도가 달라요. 다들 얘기하시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고통받고 이런 걸 보면서 남의 얘기 같지 않다.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21세기에는 그런 전쟁이 다들 불가능하다 그럴 때 그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중동은 10월 2일 날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퍼린어페어제의 7천자 분량의 에세이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동이 20년 이래 가장 평화롭다. 그다음에 가자지구는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하마스의 위협은 지금이 가장 완화돼 있다. 그런데 5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정반대 50년 만에 가장 끔찍한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쫙 보자고 대다수가 미국의 지도력이 좀 의심스럽지 않나? 지도력도 그렇고 정보력도 그렇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쟁, 폭력이라는 게 요즘 세상은 세계화 질서가 종식되면서 뭔가 조금만 민감해도 터지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불안심리를 증폭시켰을 때 한반도에 실제적인 남북 지도자 간에 말싸움이 시작됐는데 과거 같으면 주식이 안 떨어졌습니다. 네, 네, 네. 94년에 무슨 주식이 출렁거렸다. 이게 기사의 전부예요. 2002년에도. 지금 외국인 대량 매도에 코스피가 2.47% 급락했다고 해요? 이거는 짧은 기간에 2.7일 얘기고 2월 4일부터 2월 18일까지 7.6% 폭락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총시총이 148조가 증발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한국의 증시가 이렇게 폭락한 건 처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경제 쪽을 잘 몰라서.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군요. 네. 거기에다가 주가 부양 시기에 떨어진 거예요.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주식 거래세 완화, 그다음에 주식 양도하는 거 그거 양도세 완화? 할 수 있는 주식 부양책은 다 내놨어. 그러면 폭락 원인은? 그걸 갖고 총선을 찌르려 했던 거예요. 부동산 주식과 부상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1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표를 다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대폭락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이 마구마구 증발되면서 대만 같은 작은 나라의 주가 총액이 우리를 추월해버렸고. 거기에다 보세요. 지금 미국, 일본, 인도, 대만이 주식이 다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호황이에요. 한국만. 그러면 세계적인 주의하고도 맞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 기자들이 전화해서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 기자님이 취재 좀 잘해서 좀 알려줘. 이랬다니까. 그게 1월 4일, 5일 상황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쭉쭉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이건 정답이 코리안 리스크, 지정한 리스크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148조가 증발한 것은 팩트인데 이것의 1차적인 원인을 보니까 외국인의 대량 매도. 그거죠. 하루에 7조 원씩 팔았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느냐를 여러 가지를 분석을 원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다 삭제하고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위험밖에 없다. 그게 변수다. 왜냐. 우리 대기업 실적 조조도 있고 또 기업 지배구조도 있고 코리안 리스크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상수예요. 그렇죠. 그걸 어제 오늘 얘기가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것은 지정학 리스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초에 낭과 북이 포사되면서 주고받은 이 말들이 외국인을 불안하게 해서 떠나보낸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 원인이 모아지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 정부가 주식정부 아닙니까? 주식정부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 막 주가 부양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버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면 이 정권은 전 국가적 차원의 주가 조작을 시도한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그게 지정학 리스크로 폭삭 무너져. 부부가 다 주가를. 그렇게 되니까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미국의 로버트 칼린이나 지그먼트 해커 박사 또 로버트 갈루치 이런 뉴스에 빼어난 북한 전문가들.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경고하고 나선 게 1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주가가 반등돼야 되는데 더 떨어졌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저기 뭐냐. 이 정부 총선 전략이 완전히 어그러진 겁니다. 처음엔 북풍을 어찌어찌 해보고 주가는 부양시키고 이러려고 했는데 북풍을 이걸 고향시키니까 주식이 폭락하는 구조가 처음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 정부가 일체 대북 강경 발언이 싹 사라져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16일날 이게 제가 보는 아주 놀라운 현상인데 신원식 국방장관이 얼마나 급했는지 KBS 라디오의 전화 인터뷰를 급히 차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위기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실제 전면전 일으킬 가능성 높지는 않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저기 뭐냐. 이 전쟁 위기가 높아진 거는 전부 신원식 장관이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큰판 벌린다. 테러를 한다.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썼어요. 제2의 천안함 사건이나 미사일을 쏠 거다. 이래서 이 난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또 덮어야 돼. 그래서 자기 부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네요. 계속 북한이 뭔 일 낼 거다 낼 거다 했던 분이 짖는 개는 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셨네요. 그 개가 왜 짖어? 신원식 장관 보고 짖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또 안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급변침한 태도 변화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주가 대폭락밖에 없어요. 거기다 신원식 장관 예결위에서 주식하신 분 아닙니까? 휴대폰으로? 자기 주식도 떨어져. 대통령 보유 주식도 떨어져. 거기다 대통령께서 이 주가 시장 갖고 노심초사하는데 다 떨어져. 이렇게 돼 보니까 이제는 또 전쟁은 없다. 이게 공사가 다 걸려 있으신 거네요. 이 눈치 봤다. 저 눈치 봤다. 내 주식값 따지다가.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총선 앞둔 국정의 어떤 기본 방향이 다 무너지게 된 거고 그 뒤로는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이 싹 사라집니다. 갑자기 평화주의자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전쟁 나지 않는다는 근거로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할 거면 러시아의 전략 무기를 수출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걸 근거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할 거면 무기를 비축해야 되는데 러시아에 수출했다는 거 보면 전쟁의 위기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총선 앞두고 큰판 벌린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한 건 또 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앞뒤가 맞나요.